자 드론으로 뭐든지 한다 본격 저품격 드론 버라이티 두 드론 저희 이제 드론 다트에서 샌드위치 만들기 드론으로 샌드위치 만들기 게임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재료도 같이 선정을 해주실 거니까 그럼 또 와주셨는데 안 여쭤볼 수 없죠 질문 하시죠 질문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두드론 모시잖아요 그러면 딱 세 명 첫인상 개구쟁이 개구쟁이? 감사합니다 막내 동생 이상하네 없어 누생무치 오늘 게임에서 누가 이길 거 같으니 아 그 게임에서요? 네 어 가운데뿐 아 저요? 왜 제가 이길 거에요? 어 어떻게 알았어 원래 인터넷 치고 이렇게 어떻게 알았지?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오늘 물감을 드리고 제수없는 순대로 한번 그 뽑아주세요 저희 승서를 정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나는 아니겠지 나는 아니겠지 자 부탁드립니다 공선언니 제수없는 순서 아 아 이렇게 아 어 이쪽에 빨간색 아 아 왜 그런 생각을 하신가요? 너무 바람직한 생각을 하신다 그거 묻지 마요 아 자 그러면은 뭐 천 이상으로 재수없다 평가하시는 그래도 1등 하셨잖아요 1등 하셨잖아요 네 좋습니다 강아님 뽑아주시면 좋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1등 아 좋겠다 1등 1등 제재 네 1등 그리고 2등 덜 제수없는 그리고 적당히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순서대로 저희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재의 1차 시기 갑니다 다 갔어요 갔어요 일어서지마 일어서지마 네 응 응 큰일날 맛있죠 오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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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습니다 치즈 성공 야 치즈 좋아해요 아 네 저는 치즈 좋아합니다 바로도 못 넣어주시면 다 먹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출발해 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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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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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갔습니다 네 전략이 있어 봐봐 도넛 출발합니다 봐봐 아무리 양을 빵은 하나밖에 못 넣어 어차피 빵은 그래서 빵을 진짜 먼저 뽑는다 인정사항 인정사항 인정인정인 봤어? 저 인정인정 네 그럼 축하해요 축하해요 빵은 어차피 한 장밖에 못 먹는다 빵을 지금 쓰는 게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나중에 어떻게 어쩔 거야 나는 네 개 중에 하나가 빵이야 너는 맛있는 거 먹어라 까닭 같은 거 생각해줘 근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빵이 들어가면 까나리를 함유한 샌드위치가 더 커지는 것도 있잖아 그쵸? 아 맛있겠다 저 합리적인 의심이었나요? 아주 합리적인 의심 좋습니다 개 망할 수도 있습니다 출발 한번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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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직 마음이 못 정했어 사실 그래? 초콜렛 먹어 아 대박 잘한다 오 참치 오 참치 참치는 뭐 참치는 뭐 기름이 들어가도 맛있습니다 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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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아 전 차례 좋아요 차례 좋아요 차례 좋아요 됐습니다 됐다 아 이게 나중에 우리 결국은 나중에 맨빵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지금 빵 위에 말이야 너 빵 이외에 뭔가 올라간 게 없어 지금 아니 나 되게 재밌다 그래요? 내 마음 내 손에 달려있어 재밌어? 저이랑 되게 사뭇 다르시네요 저 아까 손 떠는 거 보셨죠? 손이 두들부들 떨립니다 재밌어 재밌어 제재 가시 출발 자 망했다 이번이 약간 불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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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잘 간다 와 네 햄 햄 성공 햄 성공 이거 맛있겠다 제재 햄 성공 햄 성공 햄 성공 경청 너무 깊어주신다 ㅋㅋ 엄마의 정성 엄마의 정성 야 맛있겠다 진짜 핸 들어간 거예요 착각하지마 relevant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다 Drohwasser 두 번째 빵만 먹ано 출발 요 하겠습니다 빵만 먹으세요 내가 떨려. 좀 잘하는데? 방금 진짜 봤어? 거의 투표인 줄 알았어. 난 진짜 이렇게 찍는 것이 중요합니다. 투표의 중요성을 여러분이 이렇게 찍어주신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마요네즈? 10초 더 하겠네. 잠깐만. 잠깐만. 됐다. 시청자들을 위해서. 여러분, 시청자 여러분. 죄송합니다. 제가 말을 잃었습니다. 나 이거 본 적 있어. 허니버튼 그랬는데. 맞지? 맞는 것 같아. 내가 이거 까먹는 바트니까? 까먹는 바트니까? 어떻게 알았다? 나 그거 상상한 거 맞는데? 좀 더 넣어줄까요? 산으로? opping 선택 잘못된 발언을 Bolag 짜ved 네가 심지어? 내 거야? 내 거야 안 보이냐? 저 그렇게 안 그런데? 좀 힘들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, 방금. 출발!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제가 조금만 시간을 내가 주시면은 빨리 빵 부르셔야 됩니다. 아니 입 닥쳐. 생존 레이싱이 아니라 좋은게. 출발. 감사합니다. 알겠습니다. 출발. 어떻게. 야. 한 번만 줘. 마요네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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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콜릿. 저는 차라리 전략을 수정하겠습니다. 저는 초콜릿은요. 많이 들어가도 먹을만해요. 조금 들어가도 먹을만해요. 내가. 똑똑한데? 나는 그냥 빵을 다 먹었는데. 그냥 세 개, 네 개 다 빵을 먹었어야 했어. 여러분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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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